요즘 아이들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? 인간의 말을 학습하는 두 인공지능 동일한 학습량 오직 다른 것은 학습하는 콘텐츠의 차이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? 매일 시작하는 컨텐츠 ㅋㅋㅋㅋㅋㅋ 어 야 보내 어 좋아 이 다음에 뭐하나 추가해서 보내 어어어어어 괜찮은거 같아 이 다음에 뭐하나 추가해서 보내 유튜브 오랜만에 올려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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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 아 괜찮아 괜찮아 218 공 어 합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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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 합격! 합격! 에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